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FOMC 금리 인상 관련 의견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대부분 낙관적인 결과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옵션 국채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장 관계자들의 전망이 반영된 이시카구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서도 연준이 1월 FOMC에서 0.25%포인트를 올리고 이를 끝으로 긴축 정책을 종료할 거다,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의견도 우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울프 리서치는 예상과 다르게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은 1970년대 초에 있었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너무 이른 정책 완화였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강도 긴축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해 12월에 미국에서 2년 만에 가장 많은 임시직 노동자가 해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 3만 5천 명이 해고된 걸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에 임시직 노동자가 감소한 후 1년 뒤에 경기침체가 시작됐었던 경험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시직 노동자 수를 먼저 줄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호환기였던 1995년에도 4개월 연속으로 임시직 노동자가 해고된 적이 있었다면서 불황의 전조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늘렸기 때문에 임시직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견인 건데요. 얼마 전 월마트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늘리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같은 의견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은 결국 긴축 정책 나아가 증시의 흐름과도 연결이 깊기 때문에 관련 지표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주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바클레이즈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요 감소를 우려하면서 미국의 태양광 대기업인 썬런과 썬파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썬런은 비중 확대에서 보유로, 그리고 썬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유에서 비중 축소로 한 단계씩 내렸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 또한 낮췄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이 결정된 램 3.0을 제시했습니다. 램 3.0은 태양광 패널을 가진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은 하루 동안에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 전력망을 태양광 소유주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비용 증가로 인해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태양광 설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태양광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썬런의 주가는 7% 넘게, 그리고 썬파워는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달 초에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올랐었던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소 부정적인 소식인 만큼 시장의 반응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실적 관련 소식입니다. 간밤에도 여러 회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 가운데 보잉 역시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이었는데요. 부진했던 실적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망 이슈였습니다. 팬데믹 종료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또 항공기 판매량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산이 지연됐는데요. 이는 결국에 분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4분기에는 3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는 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총 23억 달러의 잉여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2018년도 이후 첫 플러스 전환이기도 합니다. 보잉은 올해 현금 흐름은 30억에서 최대 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